우리가 오늘 같은 이런 채소있는 그 붉은 뱀날에 놓쳐서는 안되는 두가지가 있죠. 첫째는 그 뱀의 지혜입니다. 지혜에서 또 돈복이 크게 터진다는 그런 암시. 또 하나는 그 뱀의 형상이 주는 그 암시가 있죠. 뱀의 그 형상은 긴 그 형상을 암시합니다. 복이 들어오는 그 통로에서 또 이것이 적용이 됩니다. 특히 그 붉은 뱀날에 소주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현관문 순잡이를 닦아주게 되면 이때는 그 돈복이 들어오는 그 통로에서부터 길게 또 금전운을 유입시키게 됩니다. 풍수적인 그 강력한 그 세정의식, 돈복을 끌어당기는 그 풍수의식이 되어줍니다. 제모룬을 그 극대화하는 데 또 중요한 그 역할을 합니다. 현관문은 그 집으로 들어오는 그 모든 기운의 또 복의 그 통로입니다. 제모룬과 또 행운이 그 처음으로 또 스치는 곳입니다. 이때 순잡이는 그 통로를 여는 그 첫 지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을 그 깨끗하게 소주를 사용해서 이런 붉은 뱀날에 또 정화의식을 해주게 되면 이때는 그 뱀의 기운과 또 소주를 활용한 그 세정의식이 되어줍니다. 손잡이라는 그 부분의 그 풍수적인 그 주위는 문을 열고 닫을 때 그 핵심 부분으로 또 간주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. 집으로 들어오는 그 기운이 또 가장 먼저 그 접촉을 하는 그 첫 접촉 지점이기도 합니다. 또 오늘 같은 이런 붉은 뱀날에 또 이런 그 붉은 뱀날이 또 일요일에 이렇게 왔다면 우리는 그 현관문 손잡이를 그 소주로 세정의식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. 돈복이 그 운이 또 순조롭게 흘러들어오는 그런 암시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. 붉은 뱀날은 뱀이 암시하는 그 영리한 그 성향, 전파성이 강한 그 불의 기운이 또 결합된 날이죠. 이때 우리가 그 현관문 손잡이를 이렇게 해주게 되면 재물운을 또 강하게 그곳에서부터 붙잡아두는 그런 그 풍수작용을 또 거둘 수 있다는 것이죠. 뱀의 기운은 또 모든 기회를 또 정확하게 또 포착하는 그 힘을 의미합니다. 현관문 손잡이부터 우리가 이렇게 정화의식을 해주게 되면 이런 그 정화의식 때문에 불순한 기운이 제거된 그 더한층 맑고 생동감 넘치는 그런 돈복의 활력을 크게 그 몰고 올 수 있다는 것이죠. 더한층 그 돈복이 강하게 또 터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됩니다. 오늘 그 여러분들께서 이런 그 붉은 뱀날의 그 불의 기운을 수주가 가지고 있는 그 정화력과 또 결합시켜서 휴일이지만은 또 이런 날 그 더 크게 그 돈복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그 일요일로 또 만드시기 바랍니다.